포하아 안녕하세요 포비에요 여러분은 혹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몸이 얼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진 힐리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80년의 미국에는 진 힐리어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진 힐리어드는 밤에 차를 타고 친구의 집으로 놀러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진 힐리어드가 집으로 찾아가던 도중 차가 미끄러져 나무에 부딪히고 숲에 고립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밥이 없는 상황에 진 힐리어드는 차에서 내려 친구의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냥 차에서 아침까지 기다리면 안되나? 차가 미끄러지면서 차가 망가졌는지 차가 시동에 걸리지 않았죠 거기다 당시 진 힐리어드와 친구가 살고 있던 미네소타 지역은 온도가 영하 25도까지 내려갈 정도로 추운 날씨였습니다 거기다 진 힐리어드가 사고를 당했을 때 입은 옷은 얇은 자켓과 바지 그리고 카우보이 부츠가 전부였습니다 시동에 걸리지 않은 차는 히터가 나오지 않으니 추운 건 마찬가지였고 추운 차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 더 체온증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죠 거기다 얇은 옷 때문에 추위에 오랫동안 버티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진 힐리어드는 죽음이 공포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차에서 빠져나와 숲길을 걸어갔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 눈보라와 바람이 진 힐리어드를 괴롭혔지만 무려 3km가 넘는 거리를 걸어간 진 힐리어드 하지만 진 힐리어드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지쳐 쓰러져버렸습니다 그럼 진 힐리어드는 어떻게 된 거야? 마을에서 쓰러진 힐리어드를 보고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해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진 힐리어드는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온몸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눈보라와 바람이 영향으로 온몸이 눈에 덮인 채로 꽝꽝 얼려진 거죠 여러분 사람의 몸이 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동상이 걸려서 사람의 몸이 정상 상태가 아니게 됩니다 동상에 걸린 신체 부위는 괴사되어 신체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고 동상이 심하게 걸린 경우에는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거나 신체 부위가 괴사해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죠 진 힐리어드의 상태를 보고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모든 방법을 써보았지만 안타깝게도 진 힐리어드의 심장과 호흡이 모두 멈춘 상태였습니다 정맥주사를 놓으려고 했지만 몸이 꽝꽝 얼어 주사바늘이 들어가지도 않는 몸 상태였죠 이런 몸 상태를 보고 의사와 간호사들은 진 힐리어드를 포기하고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요 사망한 진 힐리어드를 보내주기 위해 진 힐리어드의 어머니가 진 힐리어드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건네려고 하는 순간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이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바로 진 힐리어드가 눈을 뜨고 일어난 것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 좀 주세요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가능해 사망 선고도 내려졌다면서? 심장과 호흡이 멈춰 사망 선고까지 내려졌지만 놀랍게도 눈을 뜨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활한 진 힐리어드 의사와 간호사들은 바로 진의 상태를 살펴보았는데요 놀랍게도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고 있었고 호흡 또한 정상이었습니다 거기다 몸에는 동상으로 손상된 곳 하나 없는 멀쩡한 상태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진 힐리어드는 눈 뜬 지 49일 만에 회복을 끝내고 퇴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회복이 끝나고 태어난 진 힐리어드는 언제 그런 사건이 있었냐는 듯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갔다고 하죠 이 믿기지 않은 사건에 정말 많은 기사와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진 힐리어드와 인터뷰하기 위해 찾아오는 신문사들도 많았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진 힐리어드가 부활했다 라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지만 어떤 사람도 진 힐리어드가 어떤 과학 효과 때문에 부활했다는 사실은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진 힐리어드의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걸까요 진 힐리어드가 부활한 이야기에 사람들은 정말 많은 가설을 세워 어떻게 해서 진 힐리어드가 부활하게 된 걸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세운 가설 중 가장 유력했던 것은 바로 진 힐리어드가 냉동인간이 되었다가 몸이 해동되면서 부활한 것처럼 보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몸이 얼면서 사실 진 힐리어드가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너무나도 추운 날씨에 냉동인간 상태가 되었던 것이고 병원에서 이것저것 조치를 하면서 몸이 녹았고 원래 살아있던 상태였지만 부활한 것처럼 보인 것이다 라는 주장이었죠 냉동인간이 뭐야? 냉동인간은 극조원이 냉매로 인간을 얼려 보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냉동인간을 만드는 이유는 현재의 이학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병에 걸린 사람을 얼린 상태로 보관한 후에 나중에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기고 나서 사람을 깨워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 현재보다 나중에 기술이 좀 더 발전할 걸 기대하고 본인의 수명 연장을 위해서 냉동인간이 되길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진 힐리어드도 본인이 생명을 이룰 수 있는 위험한 상태에서 냉동인간이 되었고 병원에서 몸이 녹으며 치료되었다고 주장한 사람들의 의견은 틀렸습니다 왜? 가능성 있는 주장 아니야? 진 힐리어드가 냉동인간이 되었다는 주장이 틀린 이유는 냉동인간은 단순하게 사람이 얼었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냉동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다고 알려져 있죠 먼저 몸 안의 혈액과 체액을 모두 제거하고 원래 혈액과 체액이 있던 위치에 특별하게 만들어진 액체를 넣어서 냉동인간이 만들어지는데요 하지만 진 힐리어드는 혈액과 체액을 제거한 상태도 아니었고 당연히 몸 안에는 특별한 액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냉장고와 함께 냉동실을 자주 쓰시나요? 사람들은 식재료를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냉동실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냉동실의 원리는 온도를 극단적으로 떨어뜨려서 음식을 얼게 만들고 온도가 떨어진 음식에서 음식을 상하게 만드는 미생물이 활동할 수 없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냉동인간에도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데요 하지만 냉동식품과 냉동인간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해동에 있어요 해동이 뭐야? 해동은 얼었던 것이 녹는다는 뜻이죠 냉동식품을 해동시킬 때는 우리가 많이 쓰는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를 사용해서 식품을 해동시키고 먹지만 냉동인간은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까지의 기술로는 평범한 사람을 냉동인간으로 만드는 것까지 가능한 기술력이 있죠 하지만 사람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냉동된 사람에게 손상을 주지 않고 원래 제거했던 혈액과 체액을 모두 원래 상태로 돌려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거기다 냉동인간에게 혈액과 체액을 제거하고 넣어둔 특별한 액체는 죽음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독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 냉동인간을 다시 깨워서 냉동인간 특별 액체를 넣고 살아가야 한다면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살아있는 사람은 몸속에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액체인 거죠 결국 냉동인간이 해동되어 다시 살아나려면 특별한 액체를 전혀 남겨두지 않은 채로 생존 갖고 있던 혈액과 체액을 돌려두어야 했지만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심리학 박사 제임스 베드포드 박사는 심장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암이 폐에도 전이되면서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된 박사는 냉동인간이 되겠다는 결심을 했는데요 제임스 베드포드 박사는 성공적으로 냉동인간이 되었고 그렇게 제임스 베드포드 박사는 1967년에 세계 최초의 냉동인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임스 베드포드 박사는 55년이 지난 현재에도 해동되지 못한 상태로 냉동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진 힐리어드는 냉동인간이 되었다가 해동되면서 부활한 것처럼 보인 것이다 라는 주장은 틀렸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냉동인간설이 틀렸다고 생각되자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 주장들 중 하나가 진 힐리어드가 동면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라는 주장이었죠 동물들은 먹이를 구하기 힘든 겨울 깊은 잠을 자면서 먹이를 구하기 쉬운 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동물은 곰, 다람쥐 등이 있는데요 깊은 잠을 자는 이유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에너지 외에 다른 에너지 소모를 없애기 위해서인데요 진 힐리어드 동면설은 진 힐리어드도 에너지의 소모를 막기 위해 동면 상태에 들어갔다가 병원으로 옮겨져 동면에서 깨어났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동면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고 실제 사례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동면설 또한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사실 진 힐리어드뿐만 아니라 사망선고 후에 다시 살아난 사례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크세니아 디두크 할머니는 집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요 구조요원들이 노력했지만 의식과 맥박이 모두 잡히지 않아 사망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장례식을 준비하던 가족들은 장례식을 취소해야 했어요 갑자기 장례식을 왜 취소해? 그 이유는 할머니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신이 관에 들어가 땅에 묻히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할머니의 시신이 움직이는 것을 본 가족들 할머니의 몸에는 아직 온기가 있었고 맥박도 돌아와 있었는데요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진 할머니는 의료진의 회의 끝에 혼수상태였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사후세계를 보았다고 말하면서 의료진과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디두크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세상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사망선고를 받았다가 다시 살아난 사례가 꽤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도저히 불가능한 부활 진 힐리어드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나서 우리의 곁으로 돌아온 것일까요? 진 힐리어드는 다행히도 냉동상태에서 벗어난 뒤에도 휴유증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월마트에서 일하는 직장인이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새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진 힐리어드는 이 사고의 과정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아직도 진 힐리어드가 살아난 이유는 모르지만 다시 돌아온 진 힐리어드가 앞으로는 몸이 꽝꽝 어느 사고 없이 잘 살아가면 좋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몸이 얼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인 진 힐리어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의사도 포기한 사망판정이 내려진 사람이었지만 다시 살아난 가족이 품으로 돌아갔으니 참 다행이네요 우리 포린이들에게도 기적이 생겨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린이들 모두 사랑합니다 그럼 모두 포바 바다 우리 포린이들 모두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